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망한 겁니다. 알았을 때 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시민들 가운데 정말 탄성이 나오겠죠. 당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올라가던 것, 나라가 정체되는 것,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고꾸라지는 것을.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완전히 개판이 된 거죠. 선거 도둑질을 열 번 이상 해도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습니까. 선거 도둑질을 공직선거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세금으로 밥 먹는 인간들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부정선거 이런 투성인 사전투표를 이번에도 또 윤 대통령 하니까 이번에는 서울서 안 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개판이 돼 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심하게 할 겁니다. 어제 15% 되니까 오늘은 최소한 25% 대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훨씬 심하게 하겠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투표 관리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박주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개수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 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전산조작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나는 나라가 망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주인이 돼 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분이 어제 밤에 잠시했던 영상을 보시고 이 t님께서 개판 나라에 사는 것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저도 이런 나라에 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나라에 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나라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누구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댓글을 그분이 개판 나라라는 표현에 너무나 가슴에 여러분들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개발 연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세상을 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해도 잡는 놈도 없고 수사하는 놈도 없고 나무라는 놈도 없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돼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이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제 15%대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25% 더 이상 올려가지고 40%대까지 진입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역대 사상 최고치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구 대통령 선거가 36%대였거든요. 그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더블당 함께 밀어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작하는 방식은 사전투표에서 투표용기를 받는 사람에 비례해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가짜표를 만드니까 10명당 한 표를 훔칠 수도 있고 5명당 한 표를 훔칠 수도 있고 2명당 한 표를 훔칠 수가 있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모양인데 그렇게 예상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하고 발표사의 차이를 더 늘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더 조작을 많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조작은 하는 건데 당일투표지 외에 사전투표지는 다 조작 대상이 되는 겁니다. 10명당 한 명씩을 훔치면 10명이 갔을 때는 한 장이지만 100명이 갈 수는 10장이고 1,000명이 갈 수는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 가지고 표 나지 않게 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방지대회 보고한 걸 보게 되면 처음에 8시인가 시작할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면 밑에 게 실제 사전투표일입니다. 위에 게 발표 사전투표일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표 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쫙 따라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밑이 진짠데 이렇게 가차를 만들어서 올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전투표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누적 사전투표자수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누적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일이라고 여러분들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가 여러분들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누적 사전투표자수가 계속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산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신 분들이 아침에는 거의 똑같이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수와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확인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2일차도 뭐 선거가 여름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딱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점점점점점 객차가 나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모두 다 그냥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가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진짜고 우위가 가짜인데 진짜는 국민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가짜를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가 찬 겁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시민들 가운데서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찬미 내가 이렇게 젊은 날 이런 걸 봐서게 되면 그냥 거리로 나섰겠죠.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조작해서 발표를 해내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일정한 폭으로 해가지고 이런들 좌우대칭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하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사용했던 조작기술 또 더 넓게 보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용했던 조작기술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을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을 것 같고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한테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300만 표 이상을 집어넣었겠죠. 신문에 나오는 접전지역은 모두 다 국힘당이 다 패배한 걸 보면 되십니다. 서울에는 1만 5천 표 내외를 다 집어넣었겠죠.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 49개 지역구는 1만 5천 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우리 당이 좀 표를 얻지 않겠느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게 표 얼마 집어넣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자매정당한테 표 얼마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같으면 그 사람들이 몇 석을 얻어야겠다는 그 몇 석에 맞게끔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표를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들이 제왕 안 할 거라는 건 확실히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실질적인 선거는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쇼랑 을 알 테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쇼랑 을 알 겁니다. 옛날에 프로레슬링처럼. 그러나 그때는 제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항복하든지 아니면 감방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누구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에 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의료계획 할 때 저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무슨 네 입에서 의료계획이 나오노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료계획이 나오노 무슨 그런 의료계획이 나오노 그 문제만은 사전투표에 부산 가서 사전투표하는 대통령이 그게 인간이가 인간도 아니지 아니 그게 짐승이지 여러분들 그게 인간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훨씬 더 심하게 안 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전투표 객차를 훨씬 더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죠 그냥 끝을 내겠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리 선거를 나경원 후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에이스급 후보라고 하더라도 당일 투표는 52에서 54% 정도밖에 차질 못합니다. 그만큼 선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도 52에서 54% 정도 당일 투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더블당이 60대 40 정도로 만들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줄초상 날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52% 정도 되는 사람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지상욱 후보 같은 경우. 54% 정도 되면 조금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이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낙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즐겨 사용했던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도 공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여러분들 한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힘당이 지난 4년 지난 2년 동안 다 침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여러분 울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낙동강 오리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경우처럼 그다음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저항을 못하니까 그다음 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투표율이 현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 떨어지면 또 조작하는 사람들은 조작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투표를 하든 투표를 하지 않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발표 사전투표율을 갖고 있습니까 발표 사전투표만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자식들하고 부정선거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자식들한테 부정선거 공화국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도자를 자기소는 북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뭡니까 만수봉구 누구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놓고 안 하고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냥 뒤에 전산조작회가 여러분 다 밝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베네수엘라도 다 전산조작회가 여러분들 그걸 합니까 뭐 이제 나라가 그냥 저는 진작 여러분들 뭡니까 이 문제가 이 민족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표 만지는데 국회 입성을 어떻게 합니까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 정당투표 있죠 표를 가지고 그냥 왕창 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성장당 1위성장당 2위성장당 2위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외치고 선거부정에 관한 그런 방법을 이제 완전히 다 밝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 그냥 할 의지가 없으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참 우스운 사람입니다 벌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란 그런 명칭도 제가 볼 때는 좀 뭐 본인한테 오감수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와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이라고 하지 윤석열이가 이런 사전투표장에서 가서 사전투표하는 게 뭘 우리한테 이야기합니까 전부가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사기꾼들이고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15.61% 691만 명 참여 사전투표 첫날 역대 총선 최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40% 넘을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25%만 여러분 하면 40% 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권력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 나라 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더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자유통일당 일본명 국회 입성 예상 꿈이야 뭐 마음대로 꾸세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야바의 세상인 겁니다 그냥 가짜니까 이제 뭐 사기를 치든 아니면 뭡니까 도덕질을 하든 누구와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권력을 도덕질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 돼 있는데 국뽕에 취한 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말라이보다 이런 선거를 잘 못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말라이보다 더 썩은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이는 그래도 대법원들이 살아있어 가요 여러분들 선거 무효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정말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당신 벌받을 것 앞으로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덮은 죄를 당신이 못 벗어난다 이야기죠 웃기는 왜 웃노 윤석열 부산에서 사전 투표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당은 pk 지지율을 위해서 부산을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생 야당인데 사전 투표를 부산까지 가서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자식들이 살 세상에 선거 부정을 이렇게 완전히 제도화해 가지고 아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개 50대면 40년 정도 더 살 거고 60대면 30년 정도 더 살 거고 70대면 20년 정도 더 살 건데 그 길고 긴 세월의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선거를 모처에서 다 전산 조작을 해간 뭡니까 대통령 이하 모든 걸 다 만드는 세상인데 생각만 하더라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냐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나서야 될 건데 아무도 뭡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시오 나는 잘 모르겠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국명도 이번 참에 그냥 바꾸죠 대한부정조작공화국으로 대한민국 무슨 민국입니까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따까리가 돼버렸는데 이 대통령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꼬라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 가지고 부산 가서 이런 사전투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넘어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열 번 이상 꼭 같은 짓을 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항의한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전투표하는데 그럼 법정 공유율은 왜 만들어놨냐 이야기죠 일찍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전혀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대열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24만 7077표를 받을 때 어느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가량을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어 줬는데 그런데 24만 7077표로 이긴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주시는 턱없이 조작값이 낮은 상태였고 항상 그게 숙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재앙 안 할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저는 일찍부터 아주 징글징글한 나라라고 본 겁니다 완전히 양심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대법관들 검찰 경찰 모두가 여러분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진 자들이 국민이 저항하더라도 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 가지고 윤석열이 사전투표하는 게 이게 국민에게 뭘 이야기하냐 입 닥치고 그냥 가자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입 닥치고 딴소리 하지 말고 공박사 딴소리 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한 건 아는데 그냥 입 닥치고 선거부정공화국으로 가자 이겁니다 선거부정공화국으로 가자 이야기죠 다른 거 없는 거죠 오늘 한 분이 여기 보시니까 왜 선거 때 의료계 정원을 갑자기 하지 부정선거 방지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기에 그러니까 그쪽이 선거를 이기도록 도와준 거죠 이 양반이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내가 해먹었으니까 당신들 이번에 할 차례다 그렇게 생각했든 뭐 하겠죠 정치검사들이 이번에 실체를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잘 먹고 안 잘 살겠습니까 또 대통령도 한번 해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사전투표는 제대로 분류되고 카운팅이 되나 윤 대통령은 서울에 투표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부산에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가 서울에 해당 지역으로 분류되어 카운팅이 되느냐 말이다 선거관리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투표된 용지가 분류되고 해당 지역으로 카운트되고 합산되는 과정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라 쉽게 말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권자들에게 구해야 된다 나는 사전투표를 신뢰했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조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끝나게 되면 몇 명이 관외사전투표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작방법이 관외사전투표하고 좀 다르죠 관외사전투표는 100명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표를 바꾸치기를 하는 거죠 100표 가운데 50표를 빼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기표된 50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표를 갈아치기를 하는 거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관외사전투표는 몇 명이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은키 사박오일사의 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조작이 심한 것이 제외국민투표 조작이 심하고 그 다음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내사전투표 조작이 심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4.15 총선 때는 4장 하면 1장 가짜 유령투표지가 자동 형성되어 집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장 4장을 들어오면 1장 가짜 투표지가 생성되는 구조일 겁니다 이번에는 2장당 1장 4.15 총선이라는 전국 평균이 3장당 1장 이번 조작값은 35% 정도고 4.15 총선은 25% 4.15 총선 4장당 가짜 투표지가 1장이 들어간 거고 이번 선거는 3장당 1장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더 밝힐 수 없을 만큼 선거 부정의 방법들이 다 나온 거죠 한동훈은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던데 투표는 어차피 누구나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당일 투표로 몰아서 해야지 지난 선거 때 모든 조작이 사전선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씨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서울법대를 나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몰라서 사전투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저는 머리가 여러분들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징글징글합니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구역질이 나가지고 인간들을 보면 내가 요즘에 사람을 거의 안 만납니다 구역질이 나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모든 공권력이 썩은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썩은 겁니다 그리고 썩은 데 본인은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썩은 데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논리적으로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썩은 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죠 나라가 썩은 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겁니까 나라가 썩은 데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썩은 겁니다 썩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자기가 240만 표이라면 상대방에 집어넣어 줬는데 당선된 걸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요즘에 거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구역질이 나서 못 만나겠어요 이런 불합리에 다 침묵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희낙나가는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동훈이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으면 사전투표 결과의 패턴이 지난번과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부정선거다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냥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하라고 공율로 정해진 당일투표를 놔두고 왜 사전선거를 하라고 난리인지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왜 모두 사전투표한다고 그러는지 그럼 당일 없이든지 아니면 공율로 하지 말든지 이게 말이 되나 이야기죠 다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5년 10년 정도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20년 30년 정도 권력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데 나라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무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입원권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걸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나마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다 선거 부정을 덮고 부역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부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탄핵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자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200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이 안 무너져가지고 뭐 되든 탄핵을 당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겁니다 뭐 본인들 사이에 계산이 계약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사전투표일 발표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당일 투표는 여러분 큰 영향을 줄기가 쉽지가 않다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일 투표의 54%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선거가 아니면 대부분 막상막합니다 지금 뭐 접전지역이 50개다 60개다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54% 이상 정도를 받으면은 4.15 총선 정도의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의뢰 나경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4% 정도를 얻으면은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4%를 얻더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뽑아 가지고 위조투표일을 만들어 투입하게 되면은 나경훈 후보가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접전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특히 윤 대통령이 전혀 의지가 없고 오히려 뭡니까 그냥 서로와 부역하는 그런 냄새를 너무나 많이 풍기기 때문에 참 정말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선거를 장악한 자들한테 장악이 되구나 그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친북색체가 강하고 친중색체가 강한데 그런 외교라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바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하는 거죠 가끔 여기 방송 들어 와 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 여러분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제도화가 되면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 부정이 되면 아이고 공부하사님 난 정치 안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납품 거래 입학 취업 성진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 건데 그쪽 편에 안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뭐 오늘 이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하는 걸 보고 야 참 저 양반도 대책이 없구나 당신 벌 받을 거다 내가 동갑내기로 참 이야기하는데 당신 벌 받는다 뜬금없이 이런 의료계획을 내세워 가지고 상대방이 표를 화끈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끈덕질을 제공했으니 당신이 부역자지 뭐고 공부하사님이 힘내세요 하는데 뭐 힘낼 게 있습니까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힘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이나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쓰레기들 천국입니다 이제 본격화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가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값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나 실제 사전투표율은 뭡니까 직접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이게 격차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선거의 참관인들이 인재 진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모니터에 뜨는 단말기에 뜨는 겁니다 그거는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다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소는 개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몇 분이 오셨나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소가 다르다는 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정신 나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간 날 쉬려고 퇴근 후 달렸다 마감 직전 투표소 인산이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해라 너희도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게 되면 광고 물량도 없어질 테니까 빨간 날 쉬려고 퇴근 후 달렸다 조선일보 오늘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 온라인판에 톰 뉴스입니다 빨리 사전투표가 사고 놀러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조선일보 의도가 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빨리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고 투표일날 법정 공유일이니까 빨리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본래 대한민국이 사기를 잘 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심한 겁니다 빨간 날 쉬려고 퇴근 후 달렸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 보니까 역대 사상 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최고로 좀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691만 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15.61%입니다 다 이러면 15.61% 이러면 뭡니까 이렇게 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다 본인들이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첫날은 15.61% 하고 다음 날은 한 25% 돼 가지고 40% 정도 돌파한다 그런 계획으로 작업하겠죠 이게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이게 다 놀아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구역질 나는 나라인 겁니다 15.61% 오늘까지는 15.61% 만드는 겁니다 토요일 날 더 많이 하니까 한 25% 넘기겠죠 40% 넘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대 대선 첫날 17.57% 보다는 1.9% 낮았다 그러나 오늘 또 역전시키겠죠 이렇게 수치를 다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제 한 40% 넘기겠죠 처음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4월 10일 총선의 선거인수가 딱 확정됐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 양일사의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다 만든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여름 시작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수와 확정이 되게 되면 전국에 몇 표 정도를 훔치고 선거구별로 훔친 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건 조작값에 따라 다 배분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인들이 만들겠죠 어제 이렇게 가상시나리오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어제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전투표장에서 계속 이제 이 부정선거 방지대나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뭘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해왔던 대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할 때에 비해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값을 기록할 것 같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국의 시간대별이 최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것 같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7.6% 정도의 여러분들 부풀리라 한 겁니다 실제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336만 표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가짜 사전투표지 336만 명을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배분하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모처에서 만들어서 배달된 투표용지를 집어넣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모처에서 만들어진 위조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은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그것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앞에 것은 선관위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바로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열을 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조작이 선두부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것이 선관위가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 가운데 42.70%가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제가 해석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42.70%라고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거다는 의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42.70%를 발표 사전투표율로 국민들에게 내놓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2020년 4.15 총선 때 했으니까 4.15 총선 때 사전투표 이전에 의식조사가 26.7%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26.69%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35.10%인데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율은 42.70% 사전투표율 뻥튀기 부풀리기는 선거인수기는 7.60% 4.428만의 7.60%는 336만 표를 전국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당선시켜야 될 사람들 한께는 더 많이 배분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걸로 보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아침은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상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36만 표 정도면 서울 지역구에서는 대개 1만 5천 표 정도가 투입될 겁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패할 겁니다 1만 5천 표 정도를 2020년 4.15 총선에 동작 9월에 나경훈 후보에게 1만 6천 표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상당폭으로 나경훈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거든요 1만 5천 표 넣게 되면 거의 전패할 겁니다 강남도 몇 군데가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들이 여러분 돌았었기 때문에 강남의 부정승을 심하게 가 여러분들 6자리 가운데 한 3자리 정도만 여러분들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앗아 오면 46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겠죠 아 맞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의료계획 때문에 의사들하고 등을 짓지 의사들이 강남에 많이 산다 카더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시나리오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 전문가가 작성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 3번 20대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대 대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240만 표의 위조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집어넣어서도 이긴 겁니다 그때는 5.44%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렸네요 이 시나리오가 대단히 유력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투표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잠정적인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안 할 것 같아요 훨씬 더 강도가 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것 같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4.15 총선은 6.7% 표를 부풀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6%를 부풀린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4.99%만큼 부풀린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두 배 하시면 됩니다 17.8.0 곱하기 하면 35% 정도 조작 그러니까 가장 강도가 센 사전투표 득표일 조작이 이번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높아졌습니다 첫째 날 사전투표일이 역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의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발표 사전투표일의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그만큼 조작을 많이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발표 사전투표일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 방송회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겁니다 많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몇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첫째 기존의 사전투표일 조작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역대 사상 최고치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일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현장에서 참관위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곳에서 실제로 개수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모니터에 뜨는 사전투표 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 동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할 것 같다 336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것 같다 336만 표를 쑤셔 넣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336만 표라는 것은 4.15 총선 때 서울특별시의 대개 1만 5천 표 정도를 선거구마다 집어넣는데 이게 여러분들 336만 표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서울특별시에 3만 5천 표나 3만 6천 표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 선거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6천 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3만 6천 표를 위조 사전투표 다소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7.6% 뻥튀기 해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다 집어넣어 줬잖아요 3만 7천 표 3만 8천 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1천 표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 서울에서 48대3 46대3이겠죠 자리가 9개니까 46대3이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현재 8석 4.15 총선에 조작 안 했으면 17석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 46석 국힘당 3석 전폐하는 겁니다 강남 6개 가운데 3개 정도를 건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오늘 더 많이 하겠죠 오늘 이제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라는 것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아니까 대통령 전역 아니죠 대통령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대법관도 우리 편이고 검찰도 우리 편이고 경찰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국민들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우리 편이니까 만수무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호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국민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대한조작국이나 대한선간이 공화국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경기에서 좀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나오네요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정도 건지겠네요 전부 다 패배하겠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조작을 해서 여러분 그래프 용산구도 여러분들 권영세가 다 떨어지네요 보니까 7.6%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7.6%를 조작하게 되면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권영세는 본인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겠죠 이번에 보기 좋게 떨어지겠죠 조작 여러분들 조작이 겁난 겁니다 다 떨어지고 여러분 세 군데 살아남는 겁니다 이 방송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하면 정신이 버쩍 들겠죠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는 이 방송 내용을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 11월 달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이렇게 가면 대표한다 사전투표자수 개수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 하나도 안 들었던 겁니다 11월 달에 이 이야기했는데 11월 달에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 다 하나 관찰 못하고 여러분들 들어갔으니까 세 군데 딱 남는 겁니다 전부 다 패배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2020년도에 조작이 안 됐으면 서울에서 17개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5%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6.7% 조작하더라도 세 석 네 석밖에 못 차지한 겁니다 4.15 총선 정도 조작하게 되면 1만 5천 표를 더블당 후반께 다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벌받을 겁니다 벌받아야 되고 남자가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가 그렇게 어떻게 백성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경기도 전팁니다 경기도 경기도 전부 다 패배하고 한 석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6%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6%를 뻥튀게 해야 360만 표 정도 집어넣게 되면 경기도는 전팁니다 경기도는 한 석 차지하는 겁니다 원희롱이고 뭐고 다 패배하는 겁니다 공천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57대 1인 겁니다 57대 1 이번에는 이 정도 조작하게 되면 부산도 상당수 의석을 잃을 겁니다 대구 경북 정도가 살아남겠지만 부산도 의석을 잃을 겁니다 여러 석을 잃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의 17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조작회가 8석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장으로 7.5% 조작하게 되면 57대 1입니다 58석 가운데 57석을 더블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조작 앞에 만 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누가 이길 수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4.15 총선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시켜가지고 그것을 기준값으로 해가야 하면 조작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조작값 5하고 7 사이에 6.7% 전국 평균이니까 5%네 5% 하게 되면 이게 4.15 총선 수준의 조작입니다 7.5% 7.5%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전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집니다 수원갑을병정무 전부 다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쑤셔넣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표를 쑤셔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에 더블당은 항상 차이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전부 다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러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경합지역을 전부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여주 양평군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지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도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만 특이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57대 1이 되는 겁니다 조작하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부분 몇천 표 정도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아주 특별한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게 되면 대부분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천입니다 13대 제로인 겁니다 조작을 막지 못하면 오늘 2일차 화끈하게 조작할 거니까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나 좀 양심 있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부정선거 현장을 발각을 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이러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뭐 제로입니다 이거는 뭐 민경욱 후보처럼 경쟁력 있는 후보도 다 낙선시키고 13석 가운데 한 석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죠 7.5% 조작하게 되면 13대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발표 사전투표를 실제 사전투표로 부풀려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안께 집어넣어 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겁니다 10년 이상 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어김없이 선관위는 더불당을 위해서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시작됐고 2012년도도 제야 h님이 분석한 전수분석을 보게 되면 2012년도도 국외 부재자 투표를 다 조작 그 당시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니까 지금의 제외국민 투표 투표인 거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은 여러분들 이 내용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건데 그거를 문제제기 한 번 국민의힘이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참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일인 겁니다 전번에 여러분들 구속된 유튜브가 하려고 한 그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되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이릅니다 나라가 가 가지고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 받을 겁니다 저는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런데 대표하게 되면 어떻게 저 전 나라를 다 알게 될 거니까 하살이 크덮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하살이 당신께로 하갈 테니까 진짜 당신이 제대로 해야 된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사기 청구이 돼 버린 겁니다 이제 선거까지 이런 사기를 쳐 가지고 뭐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이 전폐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전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작은 주력 부대가 전산 조작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장에 오시는 분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 표시가 나지 않게 앞에 말씀드렸다시 이렇게 투표가 시작이 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누적 사전 투표자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발표 사전 투표입니다 이 가짜입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은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이 높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은 깜짝같이 다 속는 겁니다 누적 사전 투표자수 사전 투표율 그럼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전부가 다 1번 2번 3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선거 조작은 기획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올해는 4400만 정도가 되니까 4400만 가운데서 한 300만 표를 빼내 가지고 그다음에 접전 지역에 얼마씩 집어넣으면 우리가 몇 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빠사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선거에서 이긴 것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모든 전산 프로그램은 다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주력 부대가 바로 사전 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이거를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렇게 표나지 않게 이렇게 쫙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틀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그냥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왜 당일 투표라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국민의힘 후보와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여당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면 때리 부시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더블당 함께 줄을 서겠죠 그런 세상을 나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 구역질 나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배송된 표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겠죠 여러분 그것을 원활하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색깔도 검정색으로 다 바꿔버렸대요 표시가 안 나게 투표한 봉인지를 다 검정색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악질적인지 가끔 cnn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 이런 북한 취재한 특집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민족을 저렇게 돼지 개처럼 저렇게 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걸 보게 되면 우리 민족성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악질적인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 여러분들 때리 패는 걸 보면서도 야 나는 막 그냥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런 이 좌익들 이름도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런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 다 가진 사람들 다 때려잡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까발겨졌는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하는 걸 보게 되면 학을 떼지 않습니까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전국 차원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인데 이거를 또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최고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 내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악질적이구나 그런데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선거 걱정 없이 10년 20년 정도 이런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같은 동포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겠냐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문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의 여러분들 사회이사를 하는데 그거를 내보내려고 사람을 보내 수없이 압력을 가하는 걸 보고 야 저거는 진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인 거구나 쿠바가 여러분들 남미에서 아무리 망가지도 북한에 비해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북한의 저체제를 가 선거를 장악한 북한하고 남한이 뭐가 다릅니까 선거가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자기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북한처럼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개표가 시작되는 5번 6번 7번에 무슨 수검표를 하고 수개표를 한다 야단인데 게임이 다 끝난 여러분들 가지고 무슨 개표를 하면 뭐가 남습니까 1번 2번 3번에 다 끝나는데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선거가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선거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죠 지금 우리가 투표함을 까면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왜 위조투표 투입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사전투표는 다 수개표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공련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수개표란 게 뭡니까 7번 8번을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7번 8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번 3번에 다 끝내 가지고 다 맞추진 표를 5번에 개함에 가져오는데 위조투표제를 다 집어넣어 맞춘 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에 갖고 오는 것이 5번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개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예요 수개표가 아니고 그냥 수금표죠 미친놈들 뭡니까 장난질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투표장군이 암흑에 불법 부정선거로 보이는 투표원 숫자 부풀리기에 대한 2위 제기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투표 참관하면서 본인은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숫자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한두 시간마다 투표관리관이 알려주는 숫자와 비교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모니터에 있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기록한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전산프로그램 가동에 조작하는 투표자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께서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누굽니까 판사지 않습니까 다 덮겠죠 7시 참관인 115표 서버 116표 차이가 처음에 안 나는 겁니다 10시 참관인 630표 서버 689표 59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11시 30분 참관인 945표 서버 1030표 150표 정도 50표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사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7시 10시 11시 30분 7시 10시 11시 30분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 모니터를 보고 투표관리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개수기를 가지고 참관인이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번에는 상당히 그래도 참관인들의 교육을 교육이 되셔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소와 발표 사전투표소가 현재 차이는 것을 잡아낸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다 덮겠죠 너무 썩은 나라인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었습니다 위아래가 여러분들 가릴 것 없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정보기관들도 다 썩은 겁니다 전쟁 터지면 제가 볼 땐 군진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보기에는 저렇게 싸울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거가 썩었으면 군도 썩을 거고 군이 썩었으면 검찰도 썩을 것이고 검찰이 썩으면 대통령질도 다 썩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도 사전투표소 부풀리기 참관인이 2위 제기함 사전투표자소 부풀리기의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자소를 부풀려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더해주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입니다 코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 법원으로 가면 다 덮이겠죠 왜? 법관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이니까 나라가 어렵게 된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난 다음에 그래도 법관들이 좀 중립적일 거다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완전히 괴물이 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항하거나 이렇게 못하면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 갇혀가지고 새끼들하고 같이 뭡니까 부정선거 조작대한국가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후기 조선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거가 다 만드는 겁니다 권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죠 대구 지역 속보 황교안TV 10시 40분 사전투표자수 44% 이상 부풀린 정황포착 대구 도태우 후보 지역구 상황 이건 집중적으로 여러분 도태우 후보에 조작을 하겠죠 사전투표 시작 2시간 만에 참관인 개수는 95명 전산단말기는 137명 도태우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게 일부는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고 일부는 더블당 후보를 밀어주면 낙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아마 전산 프로그램은 어떤 일도 다 가능한 겁니다 훔쳐가지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는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가 돼가지고 더블음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가 돼가지고 표를 국민의힘의 강기훈 후반께 훔쳐가지고 전부 다 정의당 후반께 밀어줘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궐선거 이후에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반께서 표를 훔친 다음에 6대 4로 배분해 준 겁니다 정의당 60% 더블음주당 40%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기타 정당에서 다 표를 훔친 다음에 몇 프로 몇 프로를 더블음주당 위성정당하고 더블음주당 자매정당에게 표를 밀어주겠죠 그래서 조국당을 띄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관인 개수는 95명 전산단말기는 137명 전산단말기라는 이야기는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사전투표자수인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 참관인 개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그게 여러분들 속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 조작 확인 바실리아tv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조작은 전체 사전투표의 27% 조작 약 대략 25% 보는데 바실리아tv는 대구에서 27% 조작했는데 현재 22대 총선의 조작은 44% 조작 그만큼 사전투표율이 낮으니까 더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표를 도독질할 수 있는 베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훔쳐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전투표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조작할 수 있는 풀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작값이 낮아도 괜찮은데 예상외로 국민들이 깨우쳐가지고 사전투표가 위험하다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해야겠다 사전투표가 낮아지게 되면 본인들의 발표 사전투표율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지적했네요 거의 따볼 정도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들의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정부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데가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그냥 매번 신기록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이게 보면 대구를 심하게 조작하는 것이고 그 심하게 조작하는 가운데서 대구 중구 남구의 도태우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도태우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대통령부터 다 썩은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선거부정을 10번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날이 갈수록 선거부정이 다 밝혀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선거부정을 심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진짜 악질들입니다 선거부정이 알려진 데 대통령부터 침묵을 다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불헙니다 조선사람들 진짜 악질들입니다 북조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남조선도 비슷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권력 장악하면 국민들 주리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개수와 중앙서버 30% 더 부풀리게 되어 참관인이 2위 제기했습니다 집중기로 도태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구 남구 대명구동 대구 중구 남구의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수 1일차 810분 현재 투표지 개수지 숫자 개수기를 샌 겁니다 참관인이 95명 사전투표관 동의하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확인한 투표인수 직계 단말기상 전산 프로그램이 떠온 단말기 모니터에서 뭡니까 137명 관외 30명 30% 뻥튀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8 10분이죠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서 점점 차이를 내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에 비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은 그냥 여기까지인 겁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겠죠 선거 부정회가 여러분들 한 30년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장 채우게 되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주리를 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부산 가서 타전투표는 나라인 겁니다 정말 나 진짜 형편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보시고 좀 은찮으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북조선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조선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면 경기 시영시 참관인 보고 경기 시영시 정황이동 사전선거 1인차 오전투표 잠깐 직접 6시부터 8시 208명 208명 차이가 안 납니다 8시 1분부터 10시 8분 직접 490명 성관이 모니터로 본 거 523명 실제 사전투표자수 발표 사전투표자수 10시 09분부터 11시 15분 직접 개수 663명 성관이 697명 34명을 대한 겁니다 11시 16분부터 12시 직접 생거 748명 성관이 797명 플러스 49명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적 누적 차이 성관이 노트북이 49명을 엉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표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 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성관이 노트북에 49명의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모체에서 배달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함을 벌려 가지고 집어 넣는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밝힌 것은 성관이 데이터에 조작된 것을 밝힌 것이고 뒤에 것은 현장을 못 봤으니까 추론인 거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들 표가 나오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표가 나올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겁니다 차액만큼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다 대해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의 49개국 가운데 용산구에서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았고 전부 다 전폐했습니다 강남 6개 용산 하나 그럼 서울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집어넣냐 만 5천 표 내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욱 오세훈 김성동 이준석 나경원 영등포의 박용찬 전부 다 그렇게 이런들 다 낙선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서 한 1% 2% 정도 앞섰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그냥 만 5천 표 쓸 수 있는 가지 여러분들 그냥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17석을 차지했는데 8석으로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여러분 조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일 차니까 2일 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증거물이 나올지 아마 선관위가 발악을 할 겁니다 모니터에 있는 것을 읽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겁니다 그 인간들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가라앉은 겁니다 이 부정직함과 이 부정이와 이 여러분들 뭐죠 진실하지 못함이 이 나라를 완전히 삼킬 겁니다 정말 저는 내가 볼 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짓거리를 10년 동안 해와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도 아무도 뭡니까 나라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뭐라고요 무슨 의료개혁을 한다니까 내가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울산 남구 신정 1동 여기 신정동도 보시면 2위 제기서 제29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 신정 1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11시 현재 594명 체크했는데 모니터 컴퓨터에는 690명입니다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점검을 요청합니다 2위 제기 사전투표 참가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전산을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자서를 조작을 해서 모니터는 돌아가고 개수는 실제로 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수가 얼마든지 간에 사박 울산의 표수시가 넘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았던지 울산 남구 신정 1동은 또 컴퓨터를 끝내 1시 55분에 2시 19분 컴다운 대한민국에 정전 없습니다 요즘에 4시 10분에 컴다운 usb로 복구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이런 뭐죠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공건력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누가 구하겠습니까 구하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시켜줬더만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합바지가 아니고 부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게 되면 컴퓨터상 숫자와 개수 숫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주면 투표로 기재하고 담당자 이름 쓰게 하고 2위 제기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숫자를 이야기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모니터의 숫자를 완전히 조직 범죄 집단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참관인들은 개수하면서 컴퓨터 투표 수를 확인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박주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온 사람 실제 사전투표자수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드는 숫자 발표 사전투표자수 그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그냥 깔아뭉개고 왜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모두 모두 우리 편 언론도 우리 편 국민 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 그것은 번질을 하지만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 줄이를 털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숫자를 어떤 통신수단에 의해 표 숫자 정보와 전달되고 어디선가 지금도 가짜 투표지를 인시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가짜 투표지는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만들어가지고 한두 구치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배송을 해 주겠죠 너무나 위험하니까 정부가 보완이 안 되죠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만들면 선관위 단말기에 표시되는 부풀린 투표 완료인 숫자 발표 사전 투표자 수는 어떠한 통신 매체를 통해 어떤 컨트롤 센터에서 누가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걸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안기부나 통신 프로바이더 혹은 통신 시큐리티 전문가가 약간의 장비를 갖추고 협조하면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잡아내면 그걸 뭐 처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몸을 사리겠죠 오늘 핑크랜드님께서 윤 대통령 정신 차려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 정신 차려인 것은 물 건너가 안 겁니다 정신은 안 차리고 본인은 정신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국 사전투표소 cctv를 다 작동시켜 들어간 인원과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되어 줘야 됩니다 절대 안 하겠죠 선관위 목숨줄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지 않는 것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측정하는 것은 절대 협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문제를 보면 딱 한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쑤셔 넣은 표수가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2020년 4.15 총선은 293만 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206만 표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던 19대 대통령은 101만 표 2016년 총선 51만 표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 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했고 참관인들이 이렇게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못 잡아냈을 뿐인 거죠 이렇게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선관위가 괴물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선관위를 맡고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절대 일정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절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칼럼이 역대 선거에서 집어낸 표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이김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린 숫자가 평균 조작률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의식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4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구결과를 다 종합하게 되면 이번에는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는 어느 정도 조작을 했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7.6%를 조작한 겁니다 7.6%라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꼽을 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표를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 기준이 1428명이니까 그러면 몇 표 정도를 전국에서 집어넣을 거로 보느냐 336만 표를 투입할 걸로 봅니다 336만 표가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4월 10일 총선이 거의 동률적인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35%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5% 의미를 35%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35%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 의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35% 정도 조작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0으로부터 17. 절반인 17.5%를 윤 후보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17.5%를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겁니다 강석구청 2020년도 4.15 총선은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했습니다 그런데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 조작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인 겁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하는 35% 정도의 조작이 행해져 있다 실제로는 훔쳐가지고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조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두 장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데 사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35%가 되는 겁니다 35% 35% 정도 17.80이니까 대략 17.5로 생각하면 17.5 마이너스 17.5에 3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대 총선은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해봤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역대 선거에 비해서 미칠 정도로 사전투표를 높아진 겁니다 한성천 중앙선관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1%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점프를 한 겁니다 12.19 26.6점 이번에 42.17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오그노 클린 선거시민행동 대표가 추계한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813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한 롤용지의 80%가 1813만 명입니다 1813만 명을 하게 되면 41.12%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의식조사는 42.17%입니다 엄청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롤용지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하나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의식조사를 가지고 했는데 모두가 40%가 넘습니다 4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1813만 명으로 오그노 대표가 예상했는데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은 16년에 비해서 1.3배 늘었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16년에 비해서 2.2배가 늘었고 이번 총선은 2.5배로 늘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대로 부풀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범죄 이 선거 사기는 10년 정도 지속돼 왔는데 이제 좌파전역에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완전히 국가를 일당체제로 그렇게 끌어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악용하게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비통한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통과시켰던 사람들이 여당이 새누리당하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이고 그 당시에 황우여 당대표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선한 의도를 갖고 했겠죠 그러나 선관위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2014년 이전에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면서 본인들이 재미를 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관위 조작공학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다 해도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 살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냥 입 다물고 일체 언급 안 하고 홍콩 사람처럼 살면 보면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보고 고함을 지르고 양심의 소리를 밖으로 내지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이야기가 가슴에 안 와다시겠지만 점점 조여올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일단 지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완전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럼 그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 줄이를 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빼앗을 것은 다 빼앗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 안에 악마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릅니다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야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때문에 사심을 내려놓고 그래도 언어를 같이 하고 그 땅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데 비해서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민족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10년 동안 부정성을 저지르고 그걸 대통령이 덮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금 이제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번만 여러분들 그냥 딱 장악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무자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상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정거체정을 막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라도 판사들이 다 자기 편인데 뭐 무리하게 안 맞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우리 편 대통령도 우리 편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편 국힘도 우리 편 언론계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다 우리 편인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국민들 보기를 졸로 보겠죠 뭐 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 그냥 선관위 사람들한테는 국민들이 졸로 짐승처럼 보일 겁니다 병신들 안 보이겠습니까 10년 동안 부정성을 해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표를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믿는 당이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희망은 좋으니까 꿈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과 딱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결과 결과 나오는 걸 보면 표 대중은 장사 없습니다 우리 당이 이긴다 우리 당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이기는 뭘 우리 당이 이깁니까 표를 만들어 표를 훅 집어넣어 준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전번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여러분들 표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린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뭐죠 무슨 우리 민주당인가 여러분들 위성정당하고 자매등당에 표를 확 주지 않습니까 다른데 다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정선거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가 드러날까 봐서 선관위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친히 선거관리위원장인 판사가 납시여 이런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상입니까 판사들도 다 미친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선관위원장 맡아가지고 지새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선관위원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검지서 동영상 찰력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의 유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익목적을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선거현장을 찍었는데 그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권순일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엽인지 하는 친구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선관위 조작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대한조작국이죠 어떻게 민국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직도 한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개돼지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악소리 날 때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알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 방지 채정을 맡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 사람들의 찰령을 맡는가 여러분 정부는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는 대만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마음대로 찍고 너무나 간단하게 동네 사람들이 마시러 오듯이 다 와가지고 뒤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나라에 사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정신 체력이 바랍니다 나라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악단 퍼먹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뭡니까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훨씬 더 화끈하게 할 겁니다 한 25% 끌어올려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선관위원장의 판사가 치니 사전투표소까지 왕림해서 창간인의 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지우게 하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긴 하면 유출금지 서약서를 쓰게 강요했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데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암담합니다 하기에 판사 나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신기한 게 아닌 게 이 판국에 부산까지 가서 사전투표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판사만 나무랄 수 없는 게 다 미쳤으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 판국에 이런 부산까지 가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맨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칩니다 아 나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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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키우는 자유겠죠 윤석열의 자유는 개 키우는 자유일 겁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진짜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 세상이고 이번 한 번만 하면 뭡니까 그냥 더블당화와 같이 이런들 어떠라리 저런들 어떠라리 그냥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관위를 만들었더니 모든 책임을 왜 참관인이 지게 하냐 서약서 강요도 범죄다 판사가 그것도 몰라 참관을 왜 하는데 선거 책임은 선관위 너네들이 전하지 미친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만 선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철저한 분권하였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나게 되면 만 4천 개의 투표소에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고 두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집중되며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할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거관리를 하는 권력이 중앙선거에 집중되니까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겁니다 뼈아픈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바쁠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다 부패해 가지고 그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밤에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1960년에 4.19 의거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패기가 다 죽었으니까 4.19 때 여러분들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지금의 80대입니다 지금의 90대입니다 그때 조선인하고 여러분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은 천양식차가 다릅니다 배는 불러졌지는 모르겠지만 옳고 그러면 너무나 흐릿해진 겁니다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바뀐 겁니다 누구도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훌륭함이나 선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남이 다 해 주겠지 남이 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입 닮으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노예로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의하면 저항하지 않으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울산 남구 신정 1동과 신정 3동에도 개수한 인원과 실제 사전투표자수와 단말기 인원이 발표 사전투표자수 전산 프로그램 제조 생산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가 큰 차이가 난다고 2위를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속보 사전투표자수 44% 이상 부풀린 정황포착 대구 도태구 후보 지역구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시작 2시간 만에 참관인 개수는 95명 전산단말기는 137명 상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는 참 독일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명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선거는 선거라 하면 평범한 시민들의 두 눈으로 육안으로 검증 가능할 때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투표 부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산투표지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눈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투표함들은 전부 다 눈을 벗어난 겁니다 4박 5일 사이에 누구를 믿고 cctv를 어떻게 묻어 지역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들이 밑에 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미친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부정을 10년 동안 방치를 해 가지고 우파 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은 사람이 본인 제임시에 여러분들 세 번 부정성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 네 번째 부정성을 당한 겁니다 이 미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눈을 다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트위터에 올라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로 박힌 나라들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같은 거 안 합니다 프랑스 1975년대 우편투표 폐지 멕시코 1992년대 우편투표 폐기 벨지움 2018년도 우편투표 폐기 왜 부정선거 때문에 스웨덴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음 이태리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음 우크라이나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러시아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일본 우편투표 인정하지 않음 중앙 동미들이스트 중동 국가들은 우편투표 인정하지 않음 라틴 칸트리 남미 국가들도 우편투표 인정하지음 거의 대한민국 선거는 아프리카 말라이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선거사기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죠 선거사기치는 기계를 만들어서 콩고를 이름들 보내가지고 콩고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받을 정도인 겁니다 어쨌든 잔머리들은 대단한 겁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 징글징글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듣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4년입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 민족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한배를 느낀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울산 남구 신정 1동 투표소 참관인 오전 9시경 40명 차이 오전 9시 30분 58명 차이 11시경 594명 체크인 단말기상 609명 100명 이상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계속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가짜 숫자를 점선처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는 미친데 진짜는 이런 참관인들이 개수 개수기를 가지고 척정한 건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계속 뭐죠 차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판사들이 다 동업자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부정선거 방지 돼서 이렇게 울산지역 참관인의 개수 이렇게 샌 겁니다 단말기와 개수가 100표 이상 차이가 나서 2위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지역 참관인의 이렇게 개수기를 통해 개수하며 집계했습니다 이걸 세면서 여러분들 몇 표 몇 표 몇 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위 제기서 2024년 4월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 1동 투표소 관리관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11시 현재 594명 체크했었는데 모니터 컴퓨터 상으로 690명입니다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정을 요청합니다 2위 제기 사전 투표 참관인 암흑의 누구누구 두 사람 이렇게 한 겁니다 시민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또 다 깔아뭉개겠죠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뭐죠 이렇게 그냥 조폭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이 나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 자체가 이걸 다 덧불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참 딱한 일인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이 현재 4월 10일 총선 사전 투표 1일차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2일차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모를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4월 10일 총선을 포함해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의 핵심입니다 사전 투표 조작은 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전 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력 및 위조 사전 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사전 투표장에 오는 사람 2명당 1표 3명당 1표 4명당 1표씩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 역사는 거의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가 못 알아서 알지 못해서 문제였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황이나 정거물들을 총종합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사전 투표일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 7.6%를 뻥튀게 해가지고 약 300만 비상정도를 집어넣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들 전국 규모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사전 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완결되고 투표함이 일단 사전 투표수가 지역 선관위 관할 하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적합니다 그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4월 10일 날 저녁에 투표함이 이동할 겁니다 그 이후에 투표지 불길을 돌리든 개수길을 돌리든 수견표를 하든 다 쇼입니다 쇼 그냥 모든 선거의 결과는 4월 6일 5일 양일 사이에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이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전국에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260개 가까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아마 한 40석 정도 됩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궐선거까지 해야 되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바빠 가지고 보궐선거에 손을 못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그럼 선거가 끝나게 되면 보궐선거 결과하고 총선 결과가 확 다를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그랬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천안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에 압성을 한 겁니다 천안시민들이 동일 천안시민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 표본집단 하나는 천안시장 표본집단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엇이냐 바빠 가지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천안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하는 데 너무 바빠 가지고 천안시장을 조작을 좀 하는 데 등 안이 안 겁니다 천안시장은 진짜고 천안의 국회의원들은 가짜가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관이 쫄쫄 따라다니는 서울법대 출신들 대한민국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완전히 작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서울법대 출신들을 만들었으면 다 나라 이제 벌써 망했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분야를 많이 이렇게 방송에 다루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은 엔지니어들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아주 성실하게 치열하게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ai혁명을 추동하는 ai 반도체의 두 주역의 삼성전자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의 투원들이 있어 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 기업이 없으면 ai 반도체가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서울법대 나오는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고작 하는 것이 우리가 경찰관을 쫄쫄쫄쫄 선관위원 투표함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김용민이 보세요 가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나라가 그냥 골로 가야 이제 정신들을 체릴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총선에 가려진 재선 보선 대전중구청장 경남 밀야시장도 뽑는다 뭐 여기 조작할 힘이 없을 겁니다 내 방송 듣고도 조작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4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기초단체장 두 곳 광역위원 17건 기초위원 17건 여러분 이거 딱 분석하면 뭡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은 선거구에 국회의원들은 더블당 압승 그다음에 기초단체위원장은 국힘당 압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흔히 교차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차투표 부정선거에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죠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집단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 마치게 되면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러분 아시죠 광역의회도 다 조작을 합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다 조작을 합니다 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다 조작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조작 안 하는 나라가 안 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궐선거의 아마 결과가 교차투표 국회의원 선거란 더블당이 압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힘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결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선거를 개입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 있네요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상황을 빠사게 알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한국인들 선수로 사기를 치니까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여론 조작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한국은 조작할 필요가 없죠 왜 알아서 다 조작을 스스로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알아서 다 스스로 조작을 하니까 진화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경고를 했다고 해요 중국이 정보를 조작해서 한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여당이 대패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뭐 의로개혁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스토리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 제항하지 않고 순하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만들 수 있는 모든 선거결과는 다 완벽하게 무대장치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얼마나 조작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제 실마리가 다 풀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의 의식조사가 42%를 발표한 거고 그것이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롤용지 중앙선거관이 구매 입찰 물량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41% 1813만 명 그 가운데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최고치의 조작을 하겠구나 7.6% 정도를 조작하겠구나 두 장당 한 장을 가져가겠구나 한 장당 한 장을 가져가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죠 위험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한 장당 한 장을 가져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장당 한 장을 가져간 게 최고치고 그다음에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 투표를 투입한 게 두 번째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친중정권 만들어서 대표단 만들어가지고 아련할 거니까 아이고 형님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쉐쉐쉐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미국하고 이런 갈등을 뱉겠죠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니까 586도는 다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싸가지를 양키들이 뭡니까 양키들이 뭡니까 참다 참다 나중에 싸가지를 그냥 날려버리겠죠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느 놈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누굽니까 내가 혼내줄게요 여기 잘 말씀하시네요 아들 손자가 다 노예가 된다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어느 놈이 여러분들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새끼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려라 이야기죠 아들 손자가 다 노예가 된다고 이렇게 순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정근님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KK님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마일님이 공박사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나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의분이 이름 넘쳐가 4년을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윤석열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거의 안 만납니다 그냥 너희끼리 다 살아라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성급 부정 때문에 그냥 골로 가게 되면 그때 깨우치다 그때도 못 깨우치겠죠 여기 정유환님께서 아빠 놀이 할배 할미 놀이는 잘하면서 정작 자신 손자들이 노예가 되어가는 듯 웃고 즐기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알아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올 테니까 그 사람들 꿈이 뭐 그냥 친중 정권을 만들어서 뭡니까 중국에 붙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왜 구한말도 전혀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정세를 구한말에도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김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국제정세를 그게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읽고 미국 쪽에 줄을 서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중국 쪽에서 줄을 서자는 거 아닙니까 세세세세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 겁니다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하고 착 따라 붙어가지고 뭡니까 중국 형님이 보장해주는 이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발대다 되겠습니까 586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시장 뉴욕의 정권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무슨 카지노 자본주의니 무슨 자본주의니 이런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정권시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핵심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뭔가 줄을 섰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이 줄을 섰기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친중정권을 만든다 그냥 후손들 그만 바꾸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겁니다 왜 젊은 날 받은 사상적 세례로부터 자유롭게 힘들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사잖아요 검사 30년간 한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하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깨부시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안 바뀌거든요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와 권력을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세세세세세 안 하겠습니까 미국 우습게 여길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들 배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집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배움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해방 전후에 보였던 태도도 김구 선생이 기본적으로 선의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나는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는 그런 시가나 이런 것이 본인의 한계에서 그냥 협력할 수밖에 협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구 노선을 갔으면 그냥 대륙 쪽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누가 권력을 잡고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익은 가깝고 고통은 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은 가깝고 훗날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는 것은 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청년 같으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채널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공박사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하던데 그 채널 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도 자기 안목이고 자기 복이고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자기 복이고 자기 안목이잖아요 자기 복이지 않습니까 자기 시야가 좁아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런 채널을 찬양하면 그쪽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뭐 자식도 이러면 어찌 할 수 없는 세상에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당신이 올 리 안 오니 저는 어마어마하게 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맺고 끊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본인이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하든지 안 할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을 얼마로 발표할 것인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흉중 본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실행한 의식조사를 통해가지고 밝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42.7%가 될 거다 4.15 총선보다 14.4%가 증가하고 대선보다도 여러분들 12% 이상 정도 증가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발표라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월 10일 날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가운데서 26.77%가 사전투표에 응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다음날 사전투표율이 26.69%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 의식조사의 유권자의 선호라는 것은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42.7%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오근호 대표의 추정치하고도 비슷하고 롤용지 구매 용량 그다음에 지금 1일차에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실제로 개수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단말기 단말기 여러분들 모니터상에 떠오르는 사전투표자 수와 괴리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구나 예상한 대로 그리고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조작을 할 모양이구나 이 2번 사전투표 실시 양일 사이에 선거를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 수는 몇 표를 집어넣을지를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선거가 오늘 끝나고 나면 대부분 끝난 거죠 선거 결과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총선부터 2022년 4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오고 있다 그것이 4월 10일 총선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작에는 별로 힘이 안 든 겁니다 왜 열 번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열 번 정도하면 통밥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한 1만 5천 표 집어넣으면 다 전표시킬 것이고 경기도는 한 1만 2천 표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죠 부산 부산 접종지역에 한 1만 5천 표 집어넣어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직은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그냥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은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월 10일 기사입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전에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막전해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일 코로나가 흔든 선거 외국은 어땠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판주권자 26.7%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거든요 이게 이제 선관위가 본인들이 의지 의향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득표수 조작도 너무나 간단한 거죠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율 확보한 다음에 만들어놓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두 사람당 한 표 세 사람당 한 표 네 사람당 한 표만 집어넣으면 그냥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요약한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역대 선거 분석이고 역대 선거 분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 이번에는 7.6% 정도를 조작을 하겠구나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드는데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지는 것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고 당일 투표를 몰려가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가정을 했는데 이제 1.1차 사전투표가 진행된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린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사전투표일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선거를 직접 본인들이 완결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놓는 4월 11일 정도 돼야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추론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겠냐 생각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11월 달에 지난 11월 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전투표일을 5% 정도 부풀리는 거 이 사전투표일을 5% 부풀리는 거면 4.15 총선 수준이고 7.5% 부풀리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더블당 의석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강 4.15 총선 수준으로 5%를 조작하면 220만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3%를 조작하게 되면 132만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7.5%를 조작하게 되면은 더블당이 194석을 지역구에 차지하는 겁니다 비례를 포함해 가서 214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국이 정치에 참여하기 전이니까 어떻든 간에 양당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5%를 하더라도 183석 203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지 않고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더라도 범야건이 개헌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탄핵선하고 그러니까 조작을 막지 못하면은 개헌선하고 탄핵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2023년 11월부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 온 겁니다 어떻든 조작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할 걸로 처음부터 봤습니다 왜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만 뒤엎으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본 겁니다 7.5%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범야당이 214표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나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나 탄핵 및 개헌 저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도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3% 5% 4.15 총선 수준 7%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20만 표 투입 329만 표 투입 지역구의 석수는 7.5% 조작하는 경우에 50대 194 어마어마하게 대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면은 자기 표가 이용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에 이제 참관인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틀 차는 훨씬 더 선관위가 행표를 많이 부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 발표사전투표사의 격자에 관한 기록 그리고 점검을 그리고 공적인 문건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 같은 걸 방문하게 되면은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같은 경우도 아마 행동요령 같은 경우를 잘 정리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가 좀 밝혀지는데 힘을 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왔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완용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게 됐는데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고민해 주고 있습니까 부산 가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한탄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고관대작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고혈을 빨아가 먹는 여러분들 기생충 세금충처럼 보입니다 대법관들이 덮고 일선 판사들이 덮고 경찰이 덮고 검찰이 덮고 대통령이 덮고 비대위원장이 덮고 국희민당이 덮는 겁니다 여야 구분 없이 다 덮는 겁니다 지금 나라 팔아먹는 일에 모두가 합심해서 다 노력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개떡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개떡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정말 조선 사람들은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남북한이 이렇게 닮아가냐 북한이 저 꼴이면 나만이라도 좀 고결함과 훌륭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냐 오죽 할 것이 없어서 뭡니까 말라이보다 못한 선거제도를 운영해서 10년간 부정선거를 하고 이제는 부정선거가 뭡니까 그냥 절정을 치달아가지고 이번 부정선거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있고 저는 딸을 못 가졌지만 아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잠시 살다가 부르면 그냥 하늘이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대단한 것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자식 세대들한테 선거를 자기 손으로 해서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정도는 우리가 물려줘야지 어떻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열혈 활동을 하고 국힘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야기죠 내가 윤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한 번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열 번 이상 정도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귀달리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채널 저채널 통해서 아마 밝힌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인들한테 선거를 한 것은 목숨 주라고 같은 거기 때문에 다 숨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쉬쉬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오갔고 1일차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를 무지막지하게 조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속속 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 내가 요즘에 말문이 좀 닫히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야기죠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참 빡한 거죠 그리고 오늘 신문도 보면 조선중앙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없기는 다 매일반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거의 4월 10일 총선에 전무가 다 나온 겁니다 4월 10일 당일 투표가 마지막 날이지만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다 사전투표가 결정하니까 당일 투표는 우열이 몇 프로 정도 차연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벌써 여러분들 한 7.6% 정도 조작하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대구 강력치나 경상북도 부산의 일부 지역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빼고 빼고는 경합지역은 전부 다 넘어가는 걸 보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보고 뭐 어김없이 또 방송 준비해서 2일차 이런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만일 2일차 진행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방송을 하더라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일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큐멘터리죠 많은 분들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김덕영 감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활자로 된 그런 건국전쟁의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을 킹덤 북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편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구입하여서 보시고 많은 그런 영감과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그만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혼합 Welcome 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